검찰이 대전의 한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 구역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대전구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대전의 한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해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23일 만에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붙잡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